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9.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월 만에도 미입주 사유 1위는 장금대출 미확보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한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1분기 전국적으로 4,018개실 모집해 4만 2,356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청약, 대출, 세금 규제 문턱이 낮다는 특성이 있어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공공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 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소유 공공토지인 시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6.5배 규모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체계화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적인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관망세는 여전히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는 뜨겁습니다. 결국 규제가 아파트 시장과 오피스텔 시장의 엇갈린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또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정보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요즘 워낙 지금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신 지역이고요. 지금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워낙 핵심지였던 용산구, 바로 이태원동, 그리고 양천구 목동 이렇게 오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지역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의 위치에 있어서 교통의 편의성 어느 정도 확보해 둔 다세대 주택 체크를 해볼 텐데요. 구조가 지금 1.5룸 또 2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이태원동,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참 높아지면서 안전투자처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태원동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 용산구 이태원동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동은 뭐 여러분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또 들어오는 그 이슈까지, 그 상징서까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핵심지로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자, 먼저 이 입지랑 그리고 개발어제 이런 거 소개하기 전에 정말 지금 투자하는 게 맞아? 이런 또 의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우리 세계의 경제 그리고 시황을 좀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양정완단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었죠. 저금리, 영향. 그래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정균춘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이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쏙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FMC에서 발표를 했죠. 도저히 안 못 참겠다. 물가 먼저 잡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5월, 6월 안에는 빅스텝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에서요. 그러니까 한 0.5%의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장단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원래 오랫동안 돈을 맡겨놓으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낫습니다. 황당하죠. 이거는 바로 그동안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8번의 바로 장단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는 것이 그 결과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최소 빠르면 6개월 그리고 1년 후에는 경기 침체가 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나 지금 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증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나마 낙스닥은 좀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것도 좀 잘 나가다가 싶다가 최근에 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투자하셨던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금문 어떠냐? 금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요? 자, 앞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디플레이션이 오든 경기 침체가 오든 여기에서 그동안의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하게 그나마 우상향으로 올라갔던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금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사단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그런 지금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또 변화가 있죠. 그동안 많은 규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신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면서 인수위에서 많은 규제책들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장 원리로 돌아오겠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를 사실 그동안 정부는 투기꾼이다, 적폐의 대상이다 라고 규정 지었었지만 사실 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5% 정도의 인상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사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계속 지금 축소를 시키는 바람에 임대사업자가 많이 주춤하고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임대차 3법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폭등. 그래서 전세 시장이 폭등을 하면 매매가 시장을 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원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주면서 장려를 해서 다시금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도세를 또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지금 예전에 국토부 장관이 빵이라면 하루라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나 다른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어질 동안에 재고 주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걸고 있는 게 지난 5년간 증여 건수가 한 50에서 60만 채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한 번 하게 되면 5년 동안 묶이게 되죠. 이 60만 채 정도라는 것은 3기 신도시가 한 1억 7천만 가구가 되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지에 당연히 증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지가 이번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태원 같은 경우가 핵심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5월 11일 날 이런 완화책들이 바로 시행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에 앞서서 지금 마음을 좀 다잡으셔야 되는데 가끔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장기로만 갖고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있다가 돈 버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정말 핏담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하실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공시가가 올해도 지금 17.8%, 거의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올해 들어오는 신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최소 2년 동안 정말 핏담눈물을 흘리면서 종부세를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미래에 여러분의 노후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종부세 무서우면 투자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잘 세우시는 분들은요. 내 월급 모아서 종부세 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깔고 있는 집에 연세를 둬서 그 돈으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또는 본인이 지금 투자해놓은 그런 소형 주택들의 임대가를 올려서 그 임대분으로 종부세 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본인과 맞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본인 포트폴리오를 지금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에 지금 임하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임하시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용산의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요. 용산은 거의 용산 정비창에 바로 국제원문지구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14년 동안 저기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용산 공원회의 개발이 속도를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위쪽에 있는 서울역의 북부역세권 개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의 국제원문지구 이곳과 그리고 이제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남뉴타운과 동측의 개발 사업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지도를 그대로 빼고 지금 교통망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용산에 앞으로 확충될 교통망 보고 계십니다. 도시철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죠. 그래서 여기가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주변의 많은 개발 사업들과 핵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용산 공원과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요. 자 여기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바꿀 겁니다. 한국부동산의 메카이자 핵심지 도심의 바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당연히 교통은 앞서 말씀드렸고 업무지구 그리고 뉴타운의 고급 주택지 그리고 공원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모두 맞는 그런 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중앙에는 집무실 그리고 서측에는 이제 용산 민족, 서측에는 바로 이제 용산 국전무지구가 들어오겠죠. 자 국전무지구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앞으로 이제 한강의 개발과 그리고 이 용산 정비창 구역의 개발 이런 것들을 모두 접목을 시킬 겁니다. 111층의 초고층 업무시설과 그리고 육성급 호텔들 그리고 고급 주상복합 그리고 16개의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서 아시아의 원래 그 다국적 기업들이 헤드쿼터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으로 헤드쿼터를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프라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겠죠. 그래서 그 중심이 바로 용산의 국전무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GDP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부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낙후된 지역들 이런 것들도 같이 통합 개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핵심 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로 한남뉴타원이 자리를 잡고 있죠. 제 통영 집무신과 일직선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6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이고요. 그런데 한남뉴타원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한강을 또 남쪽으로 남양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고급 주거단지 1만 2천 세대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 거의 2구역과 3구역은 사업 시행인가가 나와서 곧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러나 여기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가 지금 현금 25억 정도 들고 있어야만 프리미엄을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50억 갈 거다, 더 넘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핵심지에 들어갈 때 돈 많은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소액으로 정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곳은 핵심지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대사관저, 그리고 용산, 이태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인들 중에. 이제는 상징성까지 갖게 되죠. 대통령, 집무실까지 갖게 되는 이곳이 이곳이 앞으로 우리는 모든 외국인들과 관광의 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 단지와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이곳에 들어오고요. 한남뉴타운이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 주변의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의 빌라를 하는 것은요. 서울은 빈 땅이 없죠. 그래서 서울의 빌라든 뭐든 투자하는 이유는요.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지 땅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망 얘기 드렸고 앞으로는 이러한 관광 라인, 녹색 보행축, 용산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녹지 보행축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철을 모두 지하화라고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용산에 바로 이 링킹파크, 도시 인터체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매매 시세 알려드릴 건데요. 투룸의 빌라입니다. 그리고 5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가 3억 3천에서 4억 원까지 돼 있습니다. 용산에 투자할 때 보통 2억 원 이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용산은 아시아의 경제 허브면서 세계적 경제 특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의 개발과 그리고 최고급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그 가치가 강남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좋아하시지만 아파트 들어올 자리는 아니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합니다. 상업지와 같이 개발하는 그런 주상복합이라든지 빌딩들, 상업시설들, 녹봉기힐스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 도심의 개발 핵심지 여기에 여러분께서 핵심지에 바로 이러한 소액 투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용산이 정치, 경제, 관광까지도 대한민국 1번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5천 2백만 원에서 3억 6천 2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에 착수를 하면서 목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목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지에 있는 목동에 바로 주변 지역의 낙수 효과를 노리는 틈새 전략입니다. 지금 목동에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시행경의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막았던 것이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가 용적률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지금 인수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공급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속도가 좀 붙겠죠. 여기서 가장 큰 수의 단지가 몇 곳이 나오고 1기 신도시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목동에 신시가지 바로 이 단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14개 단지가 있고요. 2만 6천 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재건축이 되면 5만 세대급의 대규모 매머드급의 신도시가 또 이곳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인프라와 뿐만이 아니라 또 목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군의 또 강점, 위치상의 주변의 업무 단지를 끼고 있는 이런 강점들 때문에 이곳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곳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틈새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비싼 아파트 앞으로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의 아파트 옆쪽에 여러분이 빌라 투자하시면 당연히 옆에 개발 압력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세도 오르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임대가도 굉장히 좋죠. 여기 오늘 이 부분이 9호선 염창역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빌라촌이죠. 당연히. 그리고 목동 재건축 예정단지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목이동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해제 지역이었죠. 그래서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목동에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곳에 굉장히 낙수 효과 굉장히 크게 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염창역 9호선의 급행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황금노선 9호선인데 왜 그러냐면 고소득자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업무 단지들을 다 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남까지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1재당 부지의 개발 사업.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스타필드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마곡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곡에 풍부한 그런 인력들의 임대 수요가 이곳에 또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는 또 마이스 산업단지가 또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곡에는 또 바이오 단지가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약사들이 이곳에 사업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엑셀레이터 역할의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또 공항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해외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게 있죠. 영등포 여의도 통합 개발이 우리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여기가 지금 여의도도 지금 국제금융의 중심지지만 앞으로 통합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용산과 그리고 이 여의도가 합쳐지는 굉장한 관광과 업무, 국제금융과 그리고 행정 이런 중심지 라인이 생깁니다. 여기에 바로 직결로 갈 수 있는 것이 목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화곡 본동까지도 지금 도신복합공공주택으로 인해서 여기도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교통환경이 구호선도 좋지만 구호선과 연결된 또는 구호선과 연결된 여러 가지 특히 여의도역과 연결되는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앞으로 확충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의 교통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죠. 특히 이제 여의도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역과 신한산선 연결되면 서울역, 용산역 이런 것들 GTX 노선들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시세가 지금 3억 5,200에서 3억 6,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룸이고요. 지금 요즘에 새로 지금 오픈하고 있는 그 목동의 투룸 시세가 4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지에서 3억 중반대 굉장히 잘 나온 그 매매시세고요. 임대가 3억 2천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맞춰지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호선 염창역 역세권이고요. 마곡과 여의도와 영등포 그리고 이러한 업무 단지에 둘러싸여 있고요. 특히 이 목동의 재건축 단지가 개발이 되면 낙수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신한산선, 신림선, 목동, 강북행단선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교통망의 확충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에 비해서 나머지 생활 인프라들이 좀 노후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원 이사님이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투자자라면 누구나 꿀팁 얻어 가실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시장을 올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 정부와 새 정부 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온도차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박대근 대표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부동산 정책 시장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현재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다양한 그런 공약들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월 10일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취임이 진행이 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그런 중과 배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시장의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밝은 전망만 또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장에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반사이익이라든가 또는 풍선효과 충분히 또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영향들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인수위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당장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는 또 파급력으로 나올 수 있는 영향들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들이 가장 크게 큰 틀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울시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금 현재 협의와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 시장과 재개발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장에 방영되는 그런 효과들이라든가 주택의 공급들은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공급의 증대와 그리고 수요의 그런 증대가 같이 함께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그런 거래 활성화들 그리고 경기에 증대가 같이 함께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월세 시장 굉장히 많이 그동안의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공급의 그런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었는데 전월세 시장의 그런 임대차 시장에도 안정화를 끼치겠다라는 전략으로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안전진단 기준 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도 평가 단계가 이제 하향되고 그리고 또한 30년 이상 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패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안전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했었던 단지들은 재건축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진행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었던 주택들에 대한 그런 공급 증대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개편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초과이익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라든가 거주하셨던 그런 원주민들의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실질적인 세제 완화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양가 또한 규제를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구성을 하면서 다른 외부 효과로 나타났었던 부분들을 합리화적인 방법으로 개편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재건축 사업지가 계속해서 인허가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향후 3년, 4년 뒤에는 새로운 신축 공급들이 늘어날 것으로 양질의 주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체가 돼서 주체되어 있는 공급의 활성화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로도 그렇지만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들, 예상될 수 있는 집값들의 상승분들이 또 한 번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상승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급들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안정화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인데요. 다주택자들 특히나 양도소득세의 중과분으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했었던 모습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물건들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 지금 1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부동산세 차등과세를 계속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폐지를 하고 취득세도 1.1%에서 3.3%까지 금액대별로 이제 세율이 달랐었죠. 그런 부분들도 단일 세율로 고정을 시키겠다. 그리고 과도한 지금 현재 누진세 2주택 취득 시에는 8%, 3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가 과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취득세의 누진세율 과도한 누진세율도 완화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들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일단 지금 팔기도 어렵고 보유하기도 어렵고 취득하기도 어려웠던 상황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세의 그런 접근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매물들이 증가돼서 시장의 공급이 좀 증대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또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그런 완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보유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세 완화에 따른 보유 전략들이 또 한 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가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이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은 팔게 될 것이고 보유해야 될 것은 보유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 좋은 물건들은 보유하게 될 것이고요. 조금 안 좋은 물건들은 팔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좋은 지역들의 물건들이 안 나오게 되고 그 이외의 지역들의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양극화의 그런 시장의 개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인기 있는 지역들이 계속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인데요. 실질적으로 임대차 시장,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때문에 전세 가격의 폭등, 월세 가격의 상승들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 3법, 특히나 계약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활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공주택들, 소형주택들에 대한 공급들을 임대사업자가 계속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0제곱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데 소형 아파트도 등록을 다시 한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주택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들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이 이야기는 주택수의 간주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해놓고 묻어두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증대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집가가 계속 상승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자금들이 계속 이렇게 투자했었던, 회수됐었던 그런 모습들, 투자 방법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월세 매물들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라든가 빌라, 갭 투자들이 다시 한번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소형주택들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소형주택,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더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더불어서 임대사업자의 부활은 이런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택들에 대한 강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일단 포인트는 규제 완화, 또 안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정부에서의 부동산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이 돼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박대근 대표님의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 준비돼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슈 진단 함께해 봤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2호선 외에도 4호선, 5호선도 트리플로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곳이죠. 자, 이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9천 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충무로 5가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권에서 충무로 5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장점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주변의 다양한 역세권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이죠. 5호선과 4호선 그리고 2호선이 교차를 하고 을지로역도 역시나 5호선과 2호선입니다. 그리고 충무로역까지도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3호선과 4호선이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러플 역세권으로서의 충무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주변 지역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그런 시장골목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상업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도심권의 복합 개발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고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계획들이 같이 함께 잡혀 있으면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플랜에 따라서 이곳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에 이곳의 그런 공급과 수요의 그런 경쟁력을 본다 하시면요. 주변 지역에 많은 원룸 오피스텔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 뭐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있는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사업지는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공급 시장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곳 도심권에서 원룸이 아닌 2인 가구 이상의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투룸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공급을 보셔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붙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주변 지역에요. 동대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그리고 동대문 종합시장들, 도매시장들, 소매시장 그리고 재래시장들이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의 광장시장과 방상시장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이런 쇼핑인을 위해서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 상인들 또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들이 배우 수요가 무려 100만여 명 정도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충무로 이 지역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풍부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국립중앙의료원 부지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곳에 이전을 하게 될 것인데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요층들도 굉장히 배우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서쪽 라인으로 이제 새운상가의 주변 지역으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가 조성되어 있죠. 매일 연일 나오는 뉴스들 사실상 이제 새운상가 주변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같이 함께 새롭게 개선되고 환경이 조성되는 사업지 바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기별 오피스텔 매매지수라든가 또는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뉴스들 작년에 하반기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높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서 대체 주거지로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그리고 세제적인 부분에서도 단일세율의 취득세와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또 대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수요가 풍족한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권에 대한 오피스텔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추진됐었던 지역들의 추진 상황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곳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되어 있었던 이런 지역들의 개발 행위들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특히나 이제 산업거점 그런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계획이 잡히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들도 세운상가 주변 지역으로 현대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심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그런 호재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다. 그리고 종부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산정 기준이라도 지장받지 않기 때문에 도심권의 그런 용적률 상향들이 같이 함께 잡히면서 높은 빌딩이라든가 건물들로 재건축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도심 정비형 재개발 사업지로 유망한 지역이 충무로 오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40 도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서울수도 한양도성은 계속해서 꾸준한 개발들 강남권과 영등포 여의도와 함께 그 중심으로서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매금액은요 투룸 기준으로 해서 지금 4억 6천에서 4억 9천 5백만 원까지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 11층 규모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좋은 루열증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3억 중반대 이곳이 아직 노후되어 있다는 점 주변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세가가 아직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3천 5백만 원. 하지만 여기는요 직장인들의 월세 수요가 굉장히 강세인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레버리즈를 노리신다면 임대금액 약 5천만 원 보증금액에 약 14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금액 제외하시고 실투자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고 갭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충무로 5가 오피스텔 충분히 투자처로서 검토해보실 만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구 충무로 5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 간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둔촌 5,6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2천 5백만 원에서 5억 3천 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남시 간북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간북동은 하남시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간북지구는요, 실질적으로 잠실 업무 생활권과 그리고 강동 천호 라인들의 생활권에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둔촌 5,6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바로 간북지구가 되겠습니다. 간북지구는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 발달이 되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가밀지구는 다 알고 계시죠? 가밀지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니 신도시로 지금 조성이 된 사업지이고, 하지만 간북지구가 가밀지구보다도 서울에 더 연접되어 있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또 서하남 IC를 이용하거나 서울 세종광고속도로가 구성이 지금 2022년에 완공이 되는데, 초이 IC가 바로 이곳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북지구는 서하남 IC와 초이 IC를 공유하는 지역의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5호선이라든가 이런 교통의 노선들로 인해서 송파 잠실과 강동 천호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3호선의 연장선 사업들이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에 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하남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 증대되는 이런 현상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3기 신도시 중에서 강남권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이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판교 분당 지역을 필두로 해서 송파 위래라든가 남양주 왕숙 지역들, 하지만 이제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규 택지 조성 개발 사업지가 많이 없는데 그중에 한 곳이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는 곳이 바로 간북지역이다. 4기 신도시가 이야기가 나와도 간북지역은 항상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뭐 이런 보금자리 주택지라든가 사업지 선정을 할 때도 간북지역은 항상 물망에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간북지구의 교통호재, 지하철 3호선의 하남 연장선이 바로 감일 간북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9호선의 연장선 사업들도 하남 미사지역들을 관통하기 때문에 간북지구의 9호선과 3호선 그리고 5호선의 연장선들이 같이 함께 연계되는 사업지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간선 도로와 그리고 도로들의 확충들도 같이 함께 이곳으로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세종광고속도로도 하남 초이아이시를 관통해서 간북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지금 하남 퓨처밸리 1단계와 2단계 사업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간북지역이 바로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판교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판교 지역들 굉장히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한 그런 자주적 조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남시도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연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벤치마킹의 그런 사업지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쓰리 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질적으로 주거하기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58재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장기적인 투자 안목에서도 전세를 놓으신다면 1억 2천에서 1억 3천대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혜택들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억 6천에서 1억 7천 5백만 원 정도 월 150 정도 쓰리 룸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하남시 간북동의 가치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박대근 대표님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무료 세미나까지도 함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 Row, 11월 20일 전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